에이 이이익 아 nice 와 도발 잘 그거라 그렇지 얘들 다 올라갔어 일로 와봐 얼른 때려 뿌리자 이거 철거 안들고 뭐 들었냐? 철거 썼어요 얘? 아 보험하감타 들었어? 진짜 존나 때리고 싶네 왜 들지 저거를? 뭐 때리면 얼마나 때린다고 쉔 올라와 아 올라오라고 아 쉔아 제발 뭐해 여기 시야 잡아 빨리 아 철거다 안들었어 무슨 씨발 보험하감타를 들어 오 진짜 생각 없어 너무 호감이야 진짜 보험하감타 100도 안된다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맞잖아 솔직히 보험하감타 에바잖아 노틸도 아니고 네이스 와 힌도 룰루 좀 좋다 개할위 하지만 저런 쉔 데리고 바텀 개발라버림 괴물지 정보 7000정대 대리 호이디엔지는 정호수임으로 보호박 강사를 준다 진짜 빈발 아니고 성장했다 괴물찌 그걸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ㅅㅂ 오케이 특성은 제가 틀렸어요 근데 저 새끼 못해 이건 맞아 인정해야 돼 인정하세요 잔판똥 저 똥 존나 싸고 캐리라고 하기 전에 지환이 하이 오늘 나 7시에 할거 있어서 아프리카에 할거 있어서 빨대기 연승 달리자 오늘은 시간이 없다 잡았다 죽나? 오 힐락스 오 힐락스 아 저거는 어 이거는 괜찮은데? 아 이거 다 막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흠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어? 첫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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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 칼바람하고 왔는데 칼바람 너무 안풀린다 쏘리 아 이게 왜 내 킬이야 아 먹어라 사비 덱이라고 레이드 어? 절대로 일부러 먹은거 아니야? 오케이 벨락스 작거야 북 Nebraska 누워 artists cool 동 долларов 흠 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숨어서 끌면 좀 양아치인가 이거? 뭐 어때? 어? 여기 가스 있다 죽더라도 내가 죽는다 X 됐는데? 어 인정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다 도와주네 다 도와주네 이 사람 부께잖아 나빠도 내가 원딜 할 2100판 정글로 했으면 이미 챌린저 갔지 그리고 괴물 지루 두려운 거 생겼지 싸웠다 다 도와주네 아아 하하하하하하 아아 살쪼 빼셔야겠어 그저 게임 좋아 좋아 아깝다 아깝다 아카리 단패치에 사라진다 궁 스턴 사라진다고? 뭘 사망이야 그어가지고 티도 안나는구만 아카리는 무결처형 거리 줄여야돼 돌격거리 줄이고 연막 제속시간 줄이고 그렇게 해야돼 진짜 아 그냥 옛날 아카리로 돌려 어 왜 그렇게 만든거야 뭐야 아 뭐 왔다 근데 이거 내가 맞을게 빼 아 못산다 이거 아깝이 아깝이 아 에반데 못 크더라도 바르스가 쎄서 어 좋게 내가 끌려줄게 이거 지환이형 카밀팸 다 팔고 개먼할까봐 계속 펜 눌러서 확인하는거 존나 없이네 나 죽더라도 걔 잡으면 이득이니까 인연은 죽을거 같은데 알아서 가면 파이크는 니달리안 잡으면 되겠다 살려줘 저거 아깝이깝이 진짜 아깝다 못 잡았네 어 뭐야 워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오 우호호호호호호호호 어 풍 있는데 안되 이거 아닌거 어 풍해볼래 받았다 오케이 아 아니 이게 유찬이 반속이 좋네 내가 맞을게 이 거리 맞죠 이 거리 까비 어 이러면 어 아 못살아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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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됐어 아 저는 그런거 없어요 저는 무조건 왔다 내가 맞을게 어 죽었다 아 나 살아 이럴 때 빼줘? 빼줘야 내가 살아 아니 근데 빙의 강화 때문에 사라 근데 이러면 내 내가 할게 없긴 해 아 에바다 내 W 빠지면 걸면 안 돼 그래 아 풀라 깰게 아 이거 X 됐네 아니 아 아 진짜 피하기 힘드냐 이거 뚜벅이라도 아 아 아 구해받아 진짜 아 살려줘 바론으로 부르고 어 야 아니 부르고 하라고 또라인가요 아니 저 호흡 어떻게 해 너 뭔데 왜 호흡을 어떻게 하냐 왜 호흡을 어떻게 하냐 왜 저러냐 원래 아까부터 저랬잖아 지리네 네 레전드네 음 아 공풀이 좀 라인플레 잘하네 털어볼래? 아 아 초지게 못돋다 아 아 아 이거 풀그그 한번 풀매시하려 아 불시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 아 베바다 아 쟤 궁로쓴게 왜 내 탓이야 아 지 동 너무 못했다 너무 많이 죽었다 아 바르스는 그냥 내 한개다 이거 이거 랜턴 있는거 해줘 내가 못 피한다 내가 아하하 아냐아냐 와 상대 루샨 쫄러갔다 이거 무조건 이겨야돼 이 판 지면 지완이 잠 못잔다 근데 쟤네인데 진짜 역겹다 진짜 강등당했네 개꿀이네 나이스 어떻게 지 강등판에 게임을 저렇게 하냐 강등돼서 멘탈 나가서 루샨 골랐나 강등돼 강등된 애들은 이유가 있어 아 아냐 이 말은 두 손 담아야겠다 이 지완이 들으면 이거 역 헛 억장이 무너진다 이거 뭐가? 아냐아냐 방금 왔는데 와라 그랬는데 아냐아냐 빨리 말해 아냐 아냐 내가 카밀 까다가 전판 카밀 좀 상대가 있어서 아냐 개 까다가 실수로 너도 같이 까버렸어 아냐 아냐 괜찮아 아냐 강등돼 있길래 쟤 강등된 애들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가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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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강등된 짠짠짠데 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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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힐 있는데? 난 안돼 야 루시안이 문제였네 끝나고 2원패 축하 말였다 뒤졌다 넌 이제 다일빙해서 다일빙 아 방금판 쳐서? 어이쉐에에에에에에에 하하하하하하 3연패중이네 넌 뒤졌다 그래서 강등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거야 아까 거기비하고 조금 위험해 오오오 빨리 말해줄걸 아 얜 땄어 어 뭐야 이거 아아 괜찮아 락칭킬은 한거 없어 다잡을거 같은데 그래도 오우 쉣 나이스 캐일템 진짜하꼬보인다 너가 제일 싫어하네 중 하나잖아 저거 저게 있으면 좋지 팀에 적어있으면 싫어하나 캐일, 카사딘, 그레이브즈, 블리츠 gebb까진 괜찮은데 거기 괴물찌 드레이븐 쉿 dGG그럼 바로 3분 오픈 어 민혼 때려서 겹쳐가지고 아 민현때린거야? 어 민현때려져 겹쳐가지고 맞춰라 엄마가 원망스럽던 아주 커 존나 컸으면 월 3천만원은건데 아무나 맞아놔 써버려 그냥 2차 정화있어서 생김 크쿠 아무도 안 남았다 이거 니 탓이야? 그러면 칼퓨한테 던졌어야지 몰라 원글차이 서포차이 하하하하하하 소심하기만 해 귀엽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이 한 번 빼 볼게 저거 이 뺐어? 그냥 궁 갈게러 집 가기는 한 번 갈게 맞으면 잡고 아니면 빼게 고! 지금! 하하하하하하 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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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잘해 어허허 잘해 좋아좋아 푹푹 지화나 친구랑 밥먹다가 입에서 현금결성 나와서 친구 손에 묻었는데 밥알인줄 알고 친구가 먹었는데 도와줘 더럽다 진짜 왜왜왜 아니 너 저거 듣지마 셔러비 다쳐 더러운 얘기를 했는데 듣고싶어? 아냐아냐 현명하구만 아물랑궁 아물랑궁 어!!!!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논나 멋있게 날아가네 저새끼 날놀이네 흐ㅎ그니까 와.. 나 멋있게 날아가네? 루시안 딱 돼.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. 개멀진이 안녕히가. 둘이 놀림 없어 보여. 어 나 혼자 해야 돼. 아.. 아..새끼 도망갔네. 바로 도망가네. 꿀출라이. 저 새끼.. 저 새끼 4연패야 이제. 어.. 아 잠깐만 몇 시지 지금? 6시. 애매하네. 그냥 갈래? 만식이 형 방송도 안 켰네. 이러면 좀 애매하다. 응.. 가 가. 준비하고 있어. 응.. 응원할게. 어.. 마스터. 나도 응원할게. 꼭 이겨. 오케이. 오케이. 갑자기 롤 하기 싫어진다. 님들 님들이 봤을 때 앤시는 쓸만하죠? 내일 한중전에서. 바르스는 제낄거고. 바르스는 전 시즌에 잘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0 아니네. 바르스 전 시즌 40퍼라고? 씨 말고 외쳐보냐 거를. 전 전 시즌에 잘했어요. 아닌데? 40퍼리가 없는데? 봐봐! 시즌, 시즌 7, 시즌 7 때 정말 잘했어. 나 바르스. 왜 이렇게 못해졌지? 아 맞아. 내가 바르스 스토리 바뀌고 안 했었다. 나 그때 스킨 환불 요청도 했거든. 바르스로 놓아주자. 그래서 고석고상 어떻게 받는다고? 진새끼. 그렇지. 에이스. 아 좀 해. 마라 없잖아. 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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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못봤네. 마라한 팀이 10만원. 아 나 이제 봤어. 나 진짜 집중하느라 못봤어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아. 저는 무시한게 아니에요. 진짜. 고맙습니다. ㅋㅋㅋㅋ coming Black gesagt 이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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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고. 아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진짜. 아라한 저희 첫 단어 한퀴력합니다. 에. 보이시죠. 시럽근이에요. 쓰레 tiế기 없는 지방을 못제거했죠. 아 이거. 쓰려져 잘했으면 그냥 빨리 깬는데 너무 못해 진짜. 그냥 나무야 나무. 여기있는 나무랑 똑같애. 여기서 뭐해 facilities 야 핑 하나 지워 여기서 다 보이는데 이거나 지우라고 좀 제발 부른 일이라고 이런거 말해줘야돼? 아니 화가 안나냐고 다이아 1이면 기본은 해야지 저기서 뭐하는거야 아 궁이 안써져 아 에어본 당해서 뭐하냐? 아 왜 먹어 그거를 진짜 아 밉상이야 그냥 하는곳마다 아니 확정킬이잖아 아 존나 답답해 진짜 왜 처먹냐고를 끌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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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아깝다 아 근데 위에 너무 털리는데 뭐 해야돼 뭐라도 해야돼 보세요 이거 근데 지금 위에 있잖아 아 아 10년 실패다 이건 붕! 붕! 바로 쓸 줄 알았는데 내가 들어갈때 안 뜨네 지커드 10만원이었는데 아 크크 단가가 비트코인처럼 오르네 50만원이랑 런이랑 비액션이 같은 스트리머가 있어 아 잠깐만 아 싸웠다 아니네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왜 안 와 우리 팀은 아 아 잡았네 아 이건 좀 이득 같다 얘부터 얘부터 아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세 진짜 아 아 당연히는 천원에 울면서 피드레스틱 춤췄는데 크크 아 미치겠네 아 먼저 가면 안 됐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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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을 수 없습니다 쏜 건 말왕님인데 이거 한 번 하면 너네들이 말왕님이니까 할게요 다른 분이면 안 하는데 짜증나는 거지 리우리은 크크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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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캐리 십캐리